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학원 11회차 정혜연입니다. 구름도 강물도 바람도 흐르고 생각도 마음도 시간도 흐르고 또한 좋은 하루 나쁜 하루도 흐르고 있으니 흐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어찌 보면 다시 새로운 걸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36페이지 정도가 아니면 의리는 지켜지기 힘들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리란 다른 일에 대한 도리를 말하는 것인데 옳지 않은 일에 합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옛말에 산비라는 것이 있다. 세 가지의 낭비라는 뜻인데 첫째는 젊어서 배운 것을 장성하여 잊어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공로 있는 아랫사람을 경솔히 저버리는 것이며 셋째는 오랫동안 사귄 친구를 중간에서 절교하는 것이다.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곧게 자라나고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거머쥐며 공사장 근처에서 논의를 다 보면 온 몸이 먼지투성이가 되듯이 친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몇 번을 간절하게 충고를 해서 듣지 않는다면 떠나가야 한다. 그것은 정도가 아닌 곳에서는 의리가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열반경에 보면 아나니 반연에 끄달리는 육군비구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여쭈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일단 경책을 하라고 하셨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무권을 하라고 하셨다. 이것은 충고로 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당연한 벗의 도리이나 벗이 듣지 않을 경우 그만두어서 벗이 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멀리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의기투합하여 기가시간이 늦어지거나 간혹 가정생활의 스트레스를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푸는 주부들을 볼 수가 있다. 이럴 때 한 친구가 집에서 걱정할 것 같으니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하면 의리 없이 먼저 가냐 어린애도 아닌데 뭘 그래 하다가 그래도 꼭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하면 신랑한테 꽉 잡혀있다. 의리란 바른 일에 대한 도리를 말하는 것인데 옳지 않은 일에 합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리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오히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는다거나 정당하지 않은 일로 어울리는 것을 의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더욱 옳은 표현일 것이다. 이제 우리 그만큼 놀았으면 들어가자. 설령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할 도리를 안 하면 안 돼. 우리의 본분을 지켜야지 등의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놀림을 당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포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친구 사이의 의의가 끊어진다면 이것은 떠난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 떠나게 한 친구의 잘못이다. 학창시절의 일이다. 지각을 하여 운동장을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다른 지각생이 합류하여 같이 뛰게 되었다. 혼자일 때는 쑥스러움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는데 둘이 되다 보니 다소 마음이 위안이 되고 고개도 차츰차츰 들어지더니 다시 한 사람이 더 늘게 되니 이제는 오히려 재의식보다는 다소의 우월감이나 영웅심 같은 것이 스치는 것을 느낀 일이 있었다. 아마도 정도에 어긋난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러한 심리작용에 의해 함께 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늦게까지 놀고 안 놀고는 자신의 마음이지만 살고 안 살고는 남편의 마음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스님께서의 정도가 아니면 의리는 지켜지기 힘들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사람이지만 가장 잃기 쉬운 것도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물건은 대체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똑같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머금어 보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열한 번째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